아시아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뿐만 아닌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좌가. 아시아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수방생이 천명이 넘는 대학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공동체에도 유럽 공동체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also the same goes for European Union that it actually has a purpose beyond just forming European union. 제 종교는 인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보다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그런 분절과 어떤 확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에 그 인간은 끊임없이 많은 벽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humans and individuals we create walls over time. 또 한편에는 그 벽을 허무는 작업 또한 병행되어 왔습니다. at the same time we've also done things to take down the walls that we've created. 역사의 어떤 반작용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 this interaction has existed all the time in history. asia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so it's also goes for the asian community that we have experienced all these frictions but we try to create a new path to create. 그래서 원아시아 재단은 4월 이별에 원아시아 재단에서 유라시아 파운데이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so one asia foundation plans to change name to 유라시아 파운데이션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mmunity. 아시아만이 하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또 유럽과 아시아만이 하나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so the purpose is not to form just one community in asia and not only in Eurasian area but it's actually beyond that. 아시아는 유럽을 알아야 할 것이며 유럽은 또 아시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asia needs to learn about Europe and the same way goes for Europe and Europe has to learn about Asia.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발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so it's not only about learning about each other but about creating something new and think of something new from there. so how individuals also interact with the society or the home has also been a main issue in human history. 너무나 중요한 테마이지만 오늘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아주 알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it's a very important and it can be a complex issue but today I would like to unfold it in a more comprehensible way about this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also the society.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편안하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I have one favor to you so just sit back and enjoy and listen. 메모도 필요 없습니다. You don't even have to take 메모. any phones. issues I want you to listen not only with your brain, your head, your heart. 내가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I will be saying, probably, what you already know nothing to do.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벽입니다. 평경과 선입관과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아로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확인한 지식과 정보가 아닌 무언가 어떤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진 평균 선입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상상력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네덱 앤더슨 또는 정치학자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것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것을 상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공동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미래는 과정의 앞으로의 공동체를 만들어진 Tot는 개인에 있어도 공동체에 있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들과 공동체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필요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속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제도적인 벽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한 제도적인 벽들을 또한 우리가 졸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 벽을 어떻게 졸업해 나가느냐가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미래를 개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세포는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고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세포는 5년 후가 되면 지금의 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새로운 걸로 봐야 합니다. 왜 인간의 세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 생명을 지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국가라는 이 공동체도 동일한 것입니다. 조직이든 공동체든 그 자리에 멈춰있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국가라는 이 국가라는 것은 여기에 멈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기성시대는 과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젊은이들은 과거의 기억보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과거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 유럽 공동체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아 공동체도 바로 젊은이들의 발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공동체도 이루어졌지만 젊은이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유럽과 아시아 공동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개인 스파으로 봤을 때 반드시 가야 할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를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과 проблемы이 있다면, 우리가 과거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Brexit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속 말할 수 있는 역사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지만, 인류의 개인 스파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인류는 우리의 통합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경험은 아주 limited입니다. 하지만, if you look long-term in history, all this path is almost already predetermined, and we have this path that will follow eventually.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it's not only the issues of individuals, but it's an issue about the whole world, the whole society.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인류 전체가 75개의 인류가 보다 평화롭고, 다툼이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될지, 그것을 오늘 이 아시아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졸업이라는 표현을 자꾸 합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발상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concept은 graduation. 그래서 이 graduation은 또 새로운 생각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배우고 돌아보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의 과거를 배우고, 그 과거와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의 미래를 배우고 prayers,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테러나 전쟁이나 그 많은 인위적인 사고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테러나 전쟁, 인위적인 사고, 이 세 가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위적인 인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테러나 전쟁, 인위적인 사고, 이 세 가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위적인 인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자들의 삶을 위기하고 있는 모든 인위적인 인 Experiments.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 더 많은 인위적인 인위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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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명생이 사고. 사망하는, 죽는 인명생. 네? 네, 사망하는, 죽는 인명생. 네, 사망하는, 죽는 인명생. 네, 사망하는. What if we say it's about like that that is caused? Human lives. 네. 정말 좋은 답이었어. He can follow your line of thinking. I would say fear is a cause of death in a sense, in terms of, if there's terrorism or war, fears of change or fears of religion or fear of, I don't know, yeah, different borders changing or 어떤 의미가 더 유명한 것이냐고 그것이 사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재난이라든가 다른 테러를 야기한다는 좋은 발전입니다. 이 세... 테러, 전쟁, 사고 이 세 가지를 다 한 것보다 많은 것이 사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1년에 2만 5천명 이상이 자살로 죽어갑니다. 한국에도 1만 5천명 이상이 자살로 죽어갑니다. 한국에도 1만 5천명 이상이 한국에도 1년간 약 15,000명 이상이 세계의 평균 1년간 80만 이상이 자살로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많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국가 밖의 적에 대해서는 많은 대비를 합니다. 사실은 밖에 적이 침낙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는 것은 당신의 이웃이 나의 고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자체에 우리가 삶을, 일본 말이죠, 일본 말이죠, 한국 말은 뭐라고 표현을까요? 이 공동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있는 국가, 민족이라는 단위의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새로운 역할을 한 번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이 사실 전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타이틀이 사실 전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유럽의 여러분 학생들은 항상 왜, 왜 라는 질문을 분명히 던지고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학문을 할 때도 반드시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학문을 할 때도 반드시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AI는 인간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뿐입니다. AI는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시아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모른다면 우리가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기가 이런 것과 함께 얘기합니다. EU 공동체에서 우리의 필요성을 모르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이 강의를 할 때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학자들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반대하는 학자들과 같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는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필요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공동체의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지역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EU 공동체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EU 공동체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니언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의 의미는 지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공동체에도 공동체는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전학적으로도 우리가 한국을 할 때 그래서 philosophically and also in doing studies the concept of now is very important 제가 아시아 공동체를 한 20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전학적인 공동체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케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아시다시피 이미 세계 400개 이상 대학에서 이 강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대학까지 넣으면 한 500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400개 이상 대학에서 이 강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대학까지 넣으면 한 500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400개 이상 대학에서 이 강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대학까지 넣으면 한 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심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시점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1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이 지구랑 공간에 공존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점에서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즐기다가 먹고, 마시고,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우리의 존재하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삶을 즐기고. 하지만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부여할 때에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인류 천체로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비주얼의 레벨에, 그리고 사회적인 레벨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습화에 생겨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전 세대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없어질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더 나은 공동체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더 나은 공동체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명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adical 변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만웨어 칸트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만웨어 칸트는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다음 최대에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학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은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이유 공동체도 동일한 것입니다 졸업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I want to explain this Asian community by the concept of graduate So graduate I find it easy to explain because many people have experienced graduating 여러분이 졸업과 졸업을 거듭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의 결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So you repeat graduations and why you are here today is the outcome of your optimal choices that you have made in this process 국가도 끊임없는 졸업과 졸업의 변화와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So the nation also goes through graduation after graduation and renewal 오히려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화로운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그 등을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갈려고 하는 그런 시력들도 있습니다 So in order to reach this peaceful state you need to take down the walls But some countries they actually are more focused on building out the walls And in that continuation it is important to take down our internal walls 제도적인 그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영부도 필요합니다 And we also need to overcome the institutional walls And we also need to overcome the institutional walls But these don't really exist anymore But these don't really exist anymore We're going to soon learn about why there have there existed so many conflicts across these walls 우리 다음 시대에게 보다 자유롭고 쾌적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함께 상상하면서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한, 더 행복한, 더 건강한, 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큰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